안녕하세요. 해인의정부 지점장 김수열입니다. 해인의정부 지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인의정부 지점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일부와 북부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부품 공공 공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덕부 지점 커버리지의 협업을 일환으로 영덕부 권역 고객들의 장비 영업 및 서비스 업무들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온격 진단 수리 서비스는 CAT 커넥티비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 장비의 이상 발생 시 원격을 통해 실시간 진단 및 스포트웨이 업데이트를 시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캐터필러 최첨단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인의정부 지점 서비스 엔지니어 박형료 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객님의 장비 374를 모니터링하던 중에 오리코드를 발견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장비 운영 중 문제가 없어졌나요? 아 그러신 분은... 그러면 지금 제가 원격 진단 수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 장비에 오리코드가 발생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는 중에도 충분히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니 장비 수동을 끄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처럼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격 진단 수리 서비스를 시작해도 될까요? 저희가 수리 서비스가 끝난 후 내역에 대해서 안내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원격 진단 수리 서비스를 통해 해당 오리건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요. 장비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오리건이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오류 상태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비 운영 중에 동일한 이상이 발생하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길을 갖고 우리 지점을 방문하실까? 이런 질문을 떠올리고 해답을 찾아 봅니다. 주차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 경험을 비롯해 직원들의 친절한 인사, 믿을 수 있는 정비 서비스, 그리고 신속하고 편리한 부품 구매 경험 등 고객들이 보다 더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합니다. 노화와 같은 시설 경험을lares 한쪽에서 나눠지 마시고 과연 cyclism 중 사연 장비 rig과 약속 Weird 소원 저의 불우ré 어머니 보컨 영상